지금 홍콩에서 더울 때 미친 짓 중에 하나 지금 등산을 하러 가는 길이구요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1시간 2시간 정도 걷는건 좋아하는데 등산 별로 안좋아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원래 아는 여자랑 김선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되서 그냥 남자들하고 등산 가는 길이구요 오늘 부활절인데 홍콩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 잘하네 나 아는것 같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거죠 포스트잠... Y2 2점 Ana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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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뒤에 아는 한국 아저씨들 옛날에 군생활 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 여기는 완전히 약간 베트남 밀림 지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홍콩 같지가 않은 그런 지역 같아요. 와 여기 나름 명당 자리에 지금 묘지가 있고요. 이제 등산 코스가 시작됩니다. 묘지가 되게 많아요. 짠 멀리 지금 중국 침천이 보입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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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거예요? 이거 뒤키는 거야. 이거요? 이렇게 봅시다. 뭐요? 이거 지금 여기가. 맛있다. 웅장 가면. 우리 봐. 어...뭐... 되게 이쁜 애기 되게 이뻐 여기 어...여기 무슨 경상도 거의 같아 거기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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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쪽에 그...뭐더라 한반도 닮은 그 섬 있잖아 강에 거기더라? 예천 진짜 이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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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아 와아 야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다 와 씨 봉울바다 사람 다 있어 지금 여기 내려가야 내려가야지 와 씨 와 여기 멋있네 여기가 홍콩에서 인생사 찍는데라고 해요 멋있내되요 여기 피크 이런데라면 다른 곳이 여기 밑에는 그냥 저수지 같은 곳이고 여기 멀리 보이는 바다인데 되게 멋있내되요 여기 지금 28도 되는데 바람이 한개도 안 불어 가지고 미쳐버렸어 미쳐버렸어 지금 와 솔직히 오기 되게 싫었는데 막상 오니까 아까 거기 천도호 되게 멋있었고 비군을 온 게 잘 온 것 같아요 대나리는 다 썩어 가지고 지나버리니까 전화의 무게를 틀어버렸어 아멘 안될거 같애 고기다른 점이 됐던 잠시만 반복한 상품을 껴 잠시만요 잠시 후